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의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나아주고 있는 모습들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다행히 매수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거래소 시장이 유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수는 약 1950대에서 60포인트 대 정도까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일단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수월하게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기 위해서 두 대를 설치했으니까요. 전화들 많이 주시고요. 문자는 무료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실 때에는 매수가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가 있죠.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분들께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정재훈 멘토와 예병군 멘토, 즉 정예사단의 일주일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식 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STS 반도체를 매수를 하셨어요. 9,080원에 10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STS 반도체를 9,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는 상당히 좀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100% 비중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손절을 하자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많이 빠져내려왔죠. 많이 빠져내려온 부분들이 실적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일 때문에 밀려내려왔습니다. 3,200원대의 저점을 기록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잠깐 이 실적이 좀 뒤따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작년에 실적을 보게 된다면 132억 원 그리고 단기적인 순이익을 보게 되면 770억의 적자를 기록을 했죠. 적자폭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밀려내려왔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들 업황이 조금씩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손절 자리대를 잡아들이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조금 길게 보신다라면 한 4,000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4,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손절로 대응하기에는 너무 손실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시를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교보증권이네요. 5,780원에 8%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증권주, 중소형 증권사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죠. 구조조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있고 M&A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돌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5,780원대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요 몇 저 일주일 사이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정고점에 대한 저항대를 지금 현재 매물수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대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고요.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나서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 폭만큼 상승을 했다는 부분들이죠.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도달을 했고 정고점에 대한 매물수화를 진행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간 밀려 내리고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손실권역이세요. 약간 한 2%가 조금 넘게 손실 중이신데 왜 올라갔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M&A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조적 얘기도 좀 있지만 자산가치 대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가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PBR이 0.5배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선 이 거래대금이 좀 증가가 돼야지만 지금 증권주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인데 아직까지 거래대금의 증가 부분들은 없습니다. 거래소 기준으로 5조원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수익성을 개선하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비싸게 주고 매수를 하셨던 부분만큼 리스크 관리 자리 때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5,400원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큰 폭의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6,0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비트 컴퓨터를 말씀을 하셨어요. 5,3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비트 컴퓨터를 좀 보게 된다라면 정고점의 식초가, 전날 식초가가 11% 때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원격 진료에 대한 얘기, 이 부분들이 사물인턴의 관련과 엮이면서 급등했다,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금일 같은 경우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잠깐 분봉을 한번 볼게요. 분봉을 보게 된다라면 한 차례 상승을 했다가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4,000원대 초반, 4,000원대 중반 권역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전날 같은 경우는 5,300원, 이게 아마 전날 매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또 추격 매수를 하셔가지고 리스크가 조금 큽니다. 5,300원 자리이기 때문에 우선 기술적인 반등, 즉 오늘 브레이크가 걸리고 오일선 가격이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현재는 나와주고 있는데 4,800원이 이탈되면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이 비트 컴퓨터가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5,100원 정도 때까지는 수월하게 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 자리 때까지는 좀 보셔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여유 있게 본다라고 하신다면 4,600원 자리 때를 좀 봐야 되고 그 자리 때 다음 장기인 약 5,500원 정도까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산 만큼 리스크 관리도 일단은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고 4,700원 자리 때죠. 이 자리 때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1차는 5,100원 라인 때 2차는 약 한 6,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요 문자 상담 위주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할을 매수를 하셨어요. 12,500원의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단할을 한번 볼게요. 단할이 전날 급등이 좀 나왔었죠. 12,5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아마도 이거 오늘 매수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12,500원 자리 때. 즉 오늘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 만큼 일단 트레이닝 전략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저가가 11,9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11,900원 자리 때 오늘 저가를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즉 11,000원대 초반 권역까지 밀릴 수가 있으니까 오늘 저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13,500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3,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AMT를 매수를 하셨어요. 245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SAMT를 한번 볼게요. SAMT를 보게 된다라면 어 2450원입니다. 2450원인데 자 우선 상승 추세대를 현재 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두 번째는요 고점을 갱신을 해주고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다시 고점을 치고 나서 밀려 내려오게 되면 이 폭만큼 빠지겠죠. 그죠? 이 폭만큼 빠져 내려오고 난 이후에 저점을 확인하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수가가 2450원이에요. 그런데 이 폭을 보게 된다면 하락폭의 절반 이 하락 N장의 절반이 되돌림이 나오게 된다면 2400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2400원 정도보다 1차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약 2250원 자리 때에요. 1차로 2250원 2차로는 2400원 정도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이죠. 이 저점이 얼마냐 1950원입니다. 이 자리 때 깨면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1집 머티리얼즈에요. 12,90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네요. 최근 들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약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1집 머티리얼즈도 최근 들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많이 올랐어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 받았죠. 저점이 서서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세대 모양을 그려주고 있는데 자,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상승하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습니다. 밀려 내려왔는데 우선적으로 열어두게 되면 한 11,000원대 초반 권역까지죠. 이 자리대까지는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1,500원, 11,400원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12,9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는 약 한 7% 정도 손실 권역이신데 매수가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아질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대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매수가 정도 부근을 리스크 관리 자리대 이 자리대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1,5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와도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한 14,000원대? 이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니까 단기적으로 볼 건지 좀 여유 있게 볼 건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원익 IPS예요. 8,46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원익 IPS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원익 IPS도 반도체 장비주들이 최근 들어서 순환이 좀 돌고 있습니다. 원익 IPS에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일 때 PSK라든가 이런 종목분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고 유진테크 같은 종목분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는 쉬어가는 흐름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 장대의 은봉으로 떨어질 때 거래량이 대량 거래 같으면 터진 게 조금 찜찜합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크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당분간 그리고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절반의 대돌림이 좀 나와준다라는 거 절반의 대돌림이 나오고 나서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21선에 대한 저항을 좀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 자리대가 과거에 지지가 되고 있던 저점 자리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조정을 주고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겠다면 8,700원대? 8,700원대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인들 매도를 하고 있는 대신에 다행인 건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게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반도체 장비 쪽이 올해는 좀 돌아설 것 같고 중기적으로 추세 때를 보더라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8,700원을 일단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자리대로 넘어가게 되면 약 한 9,2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8,000원 자리대 7,800원 자리대가 이탈이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면 한 9,200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위닉스네요. 18,15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어요. 매도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위닉스 한번 볼게요. 위닉스가 18,150원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많이 올랐고 이 종목은 리스크 관리 자리대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돼요. 세 번째가 올라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폭만큼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폭만큼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이 폭만큼 올라가게 되니까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더라. 단기적으로 매도짜리다. 그러면 조금 더 매물 수화하는 과정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200원짜리 때가 넘어가게 되면 2만원 돌파 시도가 한 번쯤은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자리 때에서는 더 챙기고 나오는 전략이 좀 유리할 것 같다. 라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18,1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단기적으로 아마 접근을 하셨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는 얘기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안 돼요. 지금 종목을 보게 되면 오일선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7,800원 이 자리 때가 깨져버리게 되면 오일선 자리가 깨지는 거겠죠. 그러면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손절을 좀 짧게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목표시가 나오게 되면 한 2만원 정도 그 정도 좀 보시고 단기적으로 좀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도 밀려내려오게 되는데 한 17,000원 정도까지도 밀려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CJ, CGV네요. CJ, CGV가 52,8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CJ, CGV 한번 볼게요. 52,800원, 52,800원 자리 때 매수를 하셨단 말이죠. 자, 우선 이 자리 때를 넘어가고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왔다가 현재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 추세, 상승 추세 때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조금 위험하네요. 그죠? 거래량이 근데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거래량 없이 밀려 내려온단 말이죠. 우선적으로는 지금 놓고 보게 된 한 5만 천원, 5만 오백 원 이 자리 때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만 오백 원 자리 때가 이탈이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즉, 61선 자리 때가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조금 쉴 수가 있으니까 즉, 상단 자리 때는 한 5만 6천원 자리 때에서 한 5만 원 자리 때, 이 자리 때에서 박스 권역으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거 즉, 5만 원이 이탈이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이 종목은 크게 보지 마세요. 일단 5만 2천 8백 원이니까 한 5만 3천 5백 원 이 자리 있죠? 5만 3천 7백 원 이 자리 이 자리가 오게 되면 일단은 좀 끊어놓고 추위를 좀 지켜보고 다시 접근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을 보든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차바유엔이네요. 만 1천 5백 원의 20% 많이 내리고 기관도 매도하고 보유하고 길게 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차바유 한 번 볼게요. 만 1천 5백 원에 매수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매수는 일단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만약에 이 120, 60일 자리 때가 이탈이 되면 일단 한 번쯤은 좀 매도를 해놓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나서 다시 눌리고 다시 상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 때에 대한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차바유엔 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수익을 한 번 챙겨 놓고 나서 다음에 좀 보시는 전략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61선이 이탈이 되면 익절을 좀 하시고 다시 한 번 그 매수가 정도까지도 열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깨진다면 그러니까 그 자리 때 다시 한 번 편육을 해서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일단 목표가는 한 13,200원, 13,5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이 종목한테 한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일단 열어놓고 볼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LG화학이네요. 23만 5,000원 40% 장기로 볼 예정입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럼 장기로 매수를 하셨다라면 장기로 가지고 가시면 되겠죠? 자, LG화학 한 번 볼게요. 23만 5,000원 자리 때란 말이에요. 자, 이것도 그대로 좀 기억이 됐네요. 자,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저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저점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중기적으로 이제 이중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한단 말이죠. 한 차례 상승을 한 폭만큼 다시 밀려 내려왔고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오늘 상승을 해주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만 본다라면 아마도 26만 원 이 언저리짜리 때 한 번 챙겨주는 흐름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좀 보셨단 말이죠. 중장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한 28만 원, 29만 원 자리 때까지는 좀 보입니다. 보통 반등이 나올 때 월봉상 20개월 선 라인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밀려 내려왔다가도 20개월 선 정도 오고요. 다시 빠졌다가도 20개월 선 다시 빠졌다가도 20개월 선 그죠? 그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밀렸다라고 한다면 20개월 선까지는 넘어갈 수 있다. 그럼 약 한 28, 9만 원 정도까지 되겠죠? 그 자리 때까지는 가져가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효성 ITX네요. 11,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효성 ITX를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사물인터넷 관련으로 일단 분류가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죠. 자, 11,000원 자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고가죠. 신고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일단 없단 말이에요. 잠깐 분봉을 한 번 보면 이 자리 때가 밀려내렸네요. 제가 같으면 오늘 절반 정도 챙겨주겠네요. 오늘 14,000원 자리 때가 깨지게 되면 일단 좀 챙겨 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0%니까 절반 정도는 챙겨 놓고 나머지 물량만 추세를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만약에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움직여 볼 수는 있습니다. 대충 한 15,000원 때, 16,000원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아질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물량은 그 정도까지는 좀 끌고 가보는 전략이 좀 유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정도에 절반 정도 차익을 하시고 13,000원 정도 이탈이 되게 되면 그냥 전략, 익절하고 나오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 로템이네요. 37,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현대 로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박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도하세요, 매도하세요, 매도하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박스 권역으로 회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자리대입니다. 3만 1,000원 자리대, 3만 1,000원 자리대에서부터 거의 2만 7,000원 이 자리대인데 이제 어느 정도 매물 수화를 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3만 500원, 3만 1,000원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지만 그 다음 자리대는 약 한 3만 4,000원 정도까지 좀 볼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조금 더 끌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3만 1,000원 자리대, 저 자리대를 넘어가야 되는데 거래량이 조금 미약해요. 거래량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가 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변달하면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3만 7,000원 자리대니까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3만 3,000원, 3만 4,000원대까지 좀 목표치를 좀 올려놓고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8818님, 원이가이 PS 상담하셨죠? 이분 멘토링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마지막 잔소리 시간은요. 내동매매를 일단 금지를 하자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뭐 거래소 시장이 약보합세에 있고 코스닥 시장이 조금 밀립니다. 0.8% 정도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 내동매매를 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빠진다고 해서 급하게 따라서 매도를 하고 올라간다고 해서 급하게 매수를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좀 리스크를 조금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좀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변동성이 좀 큰 시장에서 나름대로 좀 선전을 좀 할 수 있을 거니까 내동매매는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